K-pop 팬들은 깜짝 놀라게 한 로켓펀치에 아주 당당하고 싱싱하게 가득 뒤로 돌고 있습니다. 아, 화내요! 아, 화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 받겠습니다. 로켓펀치 김밤봉 포인트 안무 살려서 하나, 둘, 셋, 탁! 모두가 깜짝 놀라게 뻔하지 않은 멋진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탁! 팬들을 향해 하트! 하나, 둘, 셋, 탁! 감사합니다. 자, 이제 로켓펀치의 악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오늘 저희 로켓펀치는 아이돌 가수에서 우리 날려 날려! 날려 날려! 하나, 둘, 셋, 탁! 이 차에าง 부족한 남은 그리! 원! 신정 앞에 하고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7, 1, GO! 그럼 한 마리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누가, 지금 한 명이? 갑자기? 와 레전드! 레전드 공격하자!